저 뒤로 가네 애들 4명은? 맞죠? 네 버리고 지식기 줄 살보러 갈까? 저 온다 지식기 줄줄 진짜 도망가네 지식들아 와라 지식기 줄줄 안 오네 잡았고 화이트 맞죠? 유, 뭘.. 없lle? itel ряд 동시에 뛰어왔어요 아 또 호드사이 또 꺼졌네 아 저 블랙리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블랙리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 아니 안 끈게 아니라 꺼져요 아 진짜 리쉐이드 써야 되나? 아 근데 리쉐이드 쓰기에는 얘네는 도탈공이 못 버텨가지고 못쓴건데 아니야? 없네 어 한 명 일로 온다 주조선가? 어? 병이 혼잔데요? 어? 아까 이 쓰레기 여기 올라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? 렉? 렉? 불쩌는데요? 선생님 여기 렉 불쩌는데요? 딜이 안.. 딜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아 누가 라면체 먹나? 라면체가 금방이 나왔네요 좀 빡치네요 아 예 너무 더워서 아 햄버거 금방 배가 꺼지네 스펙사아 네 이쪽으로 오고 있네요 진짜 딜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림없다 했을끼야 여기 왔네요 네 뿌렸어요 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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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충 애임을 하다보니까 선생님 제가 좀 죽일께요 아! 바닥에 기총 깔아 와요 기총 갈게요 백수리 기총 깔고 이 쪽으로 갈게요 어우 안되겠다 어떻게 되나? 뒤에 뭔가 완전히 기계 아닌가요? 오우 네네 지방able 네 요 네 스크hal폭 제 기초 엔 연 아 나 계속 헤드셋에 손 있는걸로 인식하네 내가 아 아 그러니까 왜 라파타지? 아 내 스택 어 그렇다면? 킹D다 이것은? 잠시만요 확인 되네 이거 아니 안할래 그냥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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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죠? 잠시만요 아 켜셔도 돼요? 선생님이랑 좀 멀리 떨어있지만 괜찮습니다 뒤에 한명 졸라게 뛰어봐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네 네 네 사후 저거에요 상자네요 어 빨간 거 먹었는데 뒤에 한놈 아프지? 못 참을껄? 이건 좀 아플껄? 아프지? 뭐? 아 이 새끼들아 어? 쌩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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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많은데요 쌩임 뒷면에 큰일 났는데요 저 멀어요 조금 이제 왔어요 다 네 다 왔어요 자 킥밟게요 오 안으로 들어가자 이거 어우야 아 이제 키가 없네 이러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러움이 얘기 좀 해 아 킬 하나밖에 없는데 아 킬 키도 없으세요? 아 제가 한키 남았는데 한키 뽑습니까? 아 씨발 이건 내 예상이 없던데 어 그러면 다시 바꿔서 킵니다 킬 어 나만 빨았네요 세이크 죄송합니다 와 킬 독수리 딱 터질 타이밍이었는데 힐이 들어왔네 어 그러니까 어 아 나 저거 때문에 아 탄 들어온 것 때문에 내가 원래 폴리스형 필사기 아니니까 갔나 다? 갔네요 쟤 제 쪽파와 류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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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 류탈 또 다른 세계를 찾으러 가야되나? 미지의 세계로? 네네 미지의 세계를 찾으러 가야되네 미지의 세계를 찾으려고 그러네요 냉각이네요 냉각이네요 이건 포항 세션으로 가야될 빌인데요 아 생각해볼게 지금 터보 모드도 아니었네? 균형 모드였네 게임을 터보 모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? 디비전 할때는? 아 이거 오버클럭을 cpu 오버클럭을 안하니깐 온도가 낮네 디비전 이렇게 해도 계속 70도에서 유지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? 전 터보에서 했는데요? 잠시만요 저 일단 스팀에서 쓰는 것도 블랙 그거 뭐 켜나 보자 호드 사이트 이거 그냥 지우고 잠시만요 그냥 호드 사이트를 지워버릴까? 어 아니다 한번 도전 라이센스 도전 제발 돌아가 호드 사이트 어흥 헤헤 네 이런 말 하는게 결정 안 걸려드네요 헤헤헤 헤헴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뭐지 나 코드사이트를 껐는데 삭제를 했는데 왜 내가 잘못 삭제했나 스팀 버전을 삭제해 버렸나 돈내고 쓰라 잖아요 예 맞아요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화면이 멈춰버리네 코드만 켜면 방송화면이 그러니까 껐다 켜지면 그래요 코드가